안녕하세요! 오늘은 닭다리, 라이트불닭볶음면, 부추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같이 먹어요! 한입 먹으려고 해서 나뉘게 먹으신다면! 소스 비둘기 오늘은 새우와 함께 먹으려고 합니다 새우와 같이 먹으려고 ㅋㅋ 그리고 일반 면이 있는 면이 더 맛있지만 두번째는 단짠은 단짠은 단짠을 만들어서 매운 면이 아주 잘 어울려요 정말 맛있는데 그 맛은 매운 면이 더 나왔네요 새우고는 매운 면이 더 나왔네요 매운 면이 더 나왔네요 이제 밥을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저는 와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와우 암튼 이렇게 배고프고.. 배고픈 아이스크림 음..안에 입혀서 반죽은 제 입에서 고춧가루 고추가라며 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! 고추냉이를 먹어라! 어색한 고추냉이를 먹어라! 큰 타냐라 엄청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입에 이 맛은 고기, 고기가 너무 좋아서 오직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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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다 먹었으면 좋고, 고기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오직 고기, 고기, 고기 과감 esccolo 라면이 다 맛있을 것 같아요 단백질 바삭바삭 고소하고 너무 맛있다 고소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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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고소하고 달콤한 맛 고소하고... 맛있네요 고소하고 고소하고 맛있다 맛있다 나의 맛은 매일 이낙수있다. 한주나물에 뺀다. 뺀다. 나는 항상 먹으려면 매운 거 같아요. 저는 자식의 맛을 잘 먹으면서도 먹으려고요. 이것은 내 뺀다. 어깨가 많이 나가지고 아깝게 잘 먹으니까 아깝게 잘 먹었어요 아깝게 잘 먹으면 더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고 아깝게 잘 먹으면 더 맛있는데 한입먹으면 더 맛있네요 더 맛있네요 더 맛있습니다 참깨에 맵다 갑자기 다 먹은 것 같지 않나? 정말 잘 먹었네요 단무지는 소리가 너무 좋네요 저는 다 먹은 맛이 나요 너무 맛있게 먹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서 뱉은 양념이 그렇게 먹어야 해요 더 맛있고 진짜 밥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매운 고춧가루는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! 맛있다 바로 멍땡 마요네즈 아쉽게ב 너무 좋은 건chy! 오늘은 잘 먹지 못했어요. 이게 닭다리인 줄 알았는데 닭다리가 아닌 것 같죠? 아닌 것 같고 부드럽지 않고 질겨서 먹기가 불편했어요 그러면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걸 먹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